레위기 22장 이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전혀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행인에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여순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오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비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위의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련이와 소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리.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셋 동안은 이랄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개수하여 새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를 들이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재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순냥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류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귀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 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헤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달아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 얘기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 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